하루가 평화롭게 하소서 이해인 당신이 이미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나의 어리석음으로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모든 일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굴복이 아니라 극복의 태도로 임하게 해 주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찬미의 기도를 바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더 따스한 격려의 말과 웃음을 주게 하소서 밝은 햇빛 바람 공기 잊기 쉬운 자연이 혜택을 고마워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남이 몰라주어도 즐거울 수 있는 조그만 선행과 봉사를 한 번이라도 더 겸손하게 실천하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루가 평화롭게 하소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코나마 주사의 혜택 아멘 브리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